사실 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종족채강전 시리즈를 제가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왔는데 빨리 끝나겠지? 네. 와 저도 오늘 빨리 퇴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 남성종체점은 더 늦게 끝나네. 약간 솔직히 이전 경기는 좀 편하게 봤습니다. 이제는 기대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니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태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저로의 기회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모르게 된 게요. 지금 토스트팀은 일격을 맞았어요. 네. 자 여러분 종족채강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추천. 정말 어제 이어서 저 어제 족채 비췄잖아요. 막 추천 즐겨찾기 그리고 제 유튜브도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찾아가셔가지고 KCMTV를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종족채강전을 계속 여러 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원천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어제 애공선수가 뽀누나 선수를 많이 이겼대요. 한 판도 안 지고.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돼요. 이게 또 연습 때랑 대회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뽀누나 선수가 이 무대에서 지금 애공선수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거야. 뭔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질럭과 함께 대군으로 혼자 애초롭게 지키고 있는 그 뽀누나의 저그 진영을 들어갔는데 선봉으로 들어갔던 보혜 대장이 쓰러졌어요. 아니 어떻게 당연히 뚫을 줄 알고 뒤에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뒤에서 여유롭게 차 나 한잔 마시고 무혈 입성하면 되겠지 했는데 선봉으로 갔던 그 질럭 드라군들이 저그 진영 크립밭에서 다 녹았어요. 정말 말도 안 드립니다만 김윤중 감독이 믿었으니까 밥 먹고 와야겠다라고 그래도 틀리지 않은 매치인데. 뒤이어 들어가야 될 이제 애공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근데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김윤중 감독 봤기 때문에 이거는 뽀누나가 잘한 거예요. 뭐 방심한 게 아니라. 방금도 보시면 스포인폴을 견제할 수 있는데 프로브가 잠깐 멈칫해서 거리를 지워줬어요. 이런 작은 작은 신호들이 또 날이 가을이 오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죠. 진짜 재밌네 종채. 헐 헐. 근데 이 와중에 애공선수 나는 보혜랑 다르다. 호지지코 캐논지코 더블 나는 땡 넥서스를 가져가겠다. 마치 예전에 서지수가 질 때 과잉 대응하다 졌잖아. 앞선 경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나는 어느 한 수 내어주지 않겠다. 양보하면서 가지 않겠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애공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변이 많이 나올수록 보는 사람들도 재밌지. 닭꼬치에 맥주 한 잔 마시던 분들도 술 있게 맥주 더 사와야 돼. 더 사와야 돼 진짜. 술 있게. 아 재밌는데. 아 그거 해야지.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 케이심. 레종체니까 진짜. 스폰서가 닭꼬치다 보니까 진짜 맛깔려고 맛이 다 다른. 맞아요. 와. 그 닭꼬치도 여유 있게 시켜야 돼. 아까 그 카덴지드의 보혜가. 에이스 결정전인지 알고 거기서 닭꼬치 다 먹어버린 사람들. 와. 이 경기에 또 닭꼬치 한 잔 해야지 했는데 닭꼬치가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시켜가지고. 네. 어제도 그랬거든요. 이게 보통. 보통 이런 경기보면 두 시간 반 하려나. 그래서 술 사왔다가. 더 사와야겠네. 그러면서 맥주 사러 나가시는 분도 있었고. 와.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12시에 멀티를 먹었어요. 네. 저게. 두 가지 의도가 있거든요. 상대에게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있고. 아니면 11시 멀티를 체크를 못 해가지고. 맵을 잘 몰라서 12시를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의도든 간에. 그렇죠. 이거 뭐지라고 할 수 있죠. 12시를 바둑으로 치자면. 먼저 선점하는 거죠. 그러면 11시 라인 멀티를. 이어가기가. 네. 수월하게 멀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신중해지게 됐어요. 진짜. 그전에는 경기를 유리했을 때. 가정을 걸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토스트의 저그라면. 저그가 7대3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는. 저는 이 두 선수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으로 봤을 때는. 인정. 동등하다는 표현도 아니죠. 방금 이전에 포유나는. 역대 최고의 저그였어요. 역대 포유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 경기. 저는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오늘. 이어가 감독 너무 감동받았는데. 오늘 가서. 정말 그. 한 번도 올라가. 제가 또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 감독이었죠. 초대 감독을 하고. 이후에 박재혁 감독이 계속 경기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쭉 선수들 경기하는 걸 지켜봐 왔는데. 이야. 오늘. 이슬 술 한잔 하자. 이래 했는데 진짜. 이슬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원래 감독할 때 이슬이가 그렇게 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네. 네. 그 다음 시즌이 또 기대가 되죠. 이게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같은 선수. 알바맨 같은 선수가 부족했다. 네. 근데 그거는 감독이 뽑지 않았던 거니까. 편한대로. 양성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는 선수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얘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야. 정말 딱 그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뽀누나. 네. 예전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깍두기로서 지금 어부지리 올라온 거 아니냐. 그냥 어떻게 보면은. 희화화되기도 하고 많이. 네. 근데. 감동이었어요. 지금 너무 감동에 젖어있었는데. 저그 빌드가 많이 꼬였어요. 저그는 3회 처리 뮤탈 올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죠. 어. 뭔가. 가스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 예. 뭔가. 체력이 닿은 느낌? 예. 완전히 탈. 예. 뭔가 체불 태웠어. 그래서 드론을 찍으면서 차라리. 그렇죠. 선해를 해야죠. 방업 찍고 스컷 찍으면서. 선해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지금 뮤탈 올인을 하기에는 가스도 너무 좋고. 뭔가 체력화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잠깐만. 딱 잡아주고. 그렇지. 자 여기서. 해처리 늘려주면서 방업을 찍어놨다면. 지금 당장 뮤탈 타이밍이 아니라. 이후에. 방업이 되는 타이밍에. 뮤탈 타이밍을 노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뭔가를 놓쳤던 게 뭐냐면은. 지금 선속도가 120 나오거든요. 아까 그때. 할 거 다 했어요. 네. 아까 150까지 올라갔어요. 네. 심박수가. 네. 심박수가 거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150까지도. 벌어할 거 다 벌어하고. 태울 거 태우고. 물론 이제. 어. 좀 더 빨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스가 보이고 있고. 방업을 만약 찍어놨다면. 뮤탈 한번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저글링으로 던져주면서. 토스 병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 체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네. 체력 한 개점이 있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얗게 불태웠다고 그랬죠. 자. 아무튼간.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해처리를 더 가져가고 있는. 뽀노나 선수. 해처리를 너무 많이 늘려주고 있는데. 해처리를 너무 많이 늘려주고 있는데. 해처리를 너무 많이 늘려주고 있는데. 해처리 늘리기보다. 오버를 뚫은 다음에. 뮤탈을 찍는게 차라리 나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열두시가. 어. 좀 많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저글링으로 알고 있어서. 올라오는게. 그쪽으로 수비가 뭐가 되는지. 아. 좀 많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예. 건물로. 시간이 좀. 근데. 없어보입니다. 아. 아. 성큰 하나 가지고.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예. 자. 앞마당에서도. 수병력이 나와야 되는데. 어. 좀 막기 쉽지 않은. 성큰처럼 보이거든요. 예. 일단은 B8 등장. 오질러 투시에. 좀 흔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구요. 어. 이거 좀 많이 위험해요. 저그가. 좀 생각보다. 성큰을 두개 박았기 때문에. 질럿에 많이 휘둘리는 모습으로 보이고. 예. 그런 일이 왔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만약 광업을 찍어놨다면. 이 질럿을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가스를 다 써서. 토스 본진으로 공략해야 돼요. 어쨌든 이 질럿이 빼기보다는. 지금 무시하고. 예. 드론을 잡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질럿을 정리했고. 또한을 제거시켜 놓은 다음에. 부탈스커즈로 한방. 노력을 만하거든요. 오 다크. 기습 다크입니다. 부탈 컨트롤로. 어. 질럿을 좀 정리하고. 질럿 다 정리하고. 일단 하트까지 방 1업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메탈리스트. 자 이러고. 부탈스커즈 한번 쫙 찍어가지고. 토스 본진을 한번. 쳐도 되겠죠. 어 캐논이. 캐논이 있겠지만. 방 1업이 되고. 어 스커즈가 어느정도 쌓인다면은. 타이밍이 있는데. 방 1업이 아직 안됐어요. 안 받았죠. 테넛 하나 있는 쪽으로. 더욱이 죽었습니다. 커세요 왔구요. 커세요 왔고. 커세요 왔고. 방 1업은 아직 안된다고. 그곳으로 판단됩니다. 자. 네. 저그는 후속으로. 병력을 더 찍어주고. 12시 어쨌든. 해처리는 다 살았기 때문에. 지켰죠. 네. 병력 찍어주고. 다크는 여기에 숨어있구요. 추가 라바에서 뭐가 나온지가 중요하거든요. 앞마당이랑 12시에 라바가. 열. 본진까지 15개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네. 마당에는 드론이고. 12시는. 드론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운영을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네. 드론. 그러면 빠르게 챔보도 지어주면서. 운영 준비를 해야되는데. 토스에 한방이 좀 매서워보이거든요. 자. 가는 길에. 오. 뮤탈을 만났고. 커세요가 좀 살아있고. 뮤탈 방업이 안됐나요? 안된 것 같은데요. 뮤탈 방업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지라칸이 오고 있는데. 선컨을 빨리 지어야 돼요. 약간 이번 선컨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 커세요를 상대하긴 아칸도 있고. 아 일단. 좀. 거기다 다크까지는 아니고. 정글한 상대에. 선컨 탁. 자. 뮤탈리티크. 커세요. 여기 아칸 활약. 아. 지금 아칸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네. 2킬 아칸. 그리고 다크까지 섞여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공주 병력이 없어요. 요 병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네. 네. 이게 근데 이전에 경기의 감동이.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낸 것 같아요. 네. 하얗게 불태웠어 진짜. 진짜. 탈질할 만큼. 네. 이거까지 이겼더라면 정말. 역대급 엔딩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경기는 좀 많이 길고. 사실. 레공 선수도 보혜 선수에게 가르쳐서 그렇지.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네. 여성부 대회에서도 여러 번 우승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보누나 선수에게 비난이 아니라. 진짜 너무 아까. 최승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탈진하죠. GG. 자 이렇게 해서. 에공 선수의 마무리로. 결국은. 어. 10월 15일에 벌어지는. 레종 최 결승에서는. 테란과 토스로 결정 지어졌습니다. 만. 오늘도. 스토리를.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낸. 레종 최. 최. 저그가 지고 퇴장을 하는데. 그 누구도 비난을 할 수 없고. 네. 다들 박수치면서. 어. 정말. 이번 시즌 고생했다고. 네. 정말. 감독도 세 분도 있었고. 되게 많은 선수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요. 정말 진짜. 마무리도. 음. 잘하고. 선수들 딱 박수 쳐주는. 그렇죠. 패배가 아닐까. 아.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호완 감독의 경질. 박지혁 감독. 그동안에 또. 골등만 하다가. 중간에. 진짜. 슬램덩크 같은 느낌. 중간에 1등 한번 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고. 그리고 이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그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새 시즌에서 뛰기 위해서는. 1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만. 그 퇴장이. 너무나 멋졌고. 주최자인 저에게도. 우리 뭐. 많은 분들에게도.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들. 되게 많이 연습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방송 크고도 연습하고. 그런 걸 잘. 사람들도 아니까. 네. 가서 격려 많이 해주세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고생했다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연습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격려해주시고. 분명히. 이것은. 포로나의.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동기부여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다음 시즌에. 만약 저그가. 활약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시즌을 통한. 성장을 바탕으로. 다음 시즌에. 잘하게 되는 걸 거예요. 네. 맞아요. 꿀비 선수들이 승했고. 포로나 선수들이 승했고. 이게 저그 라인에. 새로운 승수 선수들이 나왔고. 경기력도 너무 좋았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오늘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딱. 마지막다운. 저그 팀의 선전이었어요. 아름다운 팀이었습니다. 네. 자.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이제 15분량에 달려가는. HodTH 변동생이 지금. 오늘 10시. judging. 정리. 지문umn현입니다. Quindi 오늘 10시. 오늘 10시. busy 시간. 진사로에서. 지 Van buzz. 진 sunrise. 매 rout. 오직. mol희와 anim! 죄송합니다. 합니다. 우리 regards. 소위. еп원센터사사를认습니다. 너무 좀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냥 단순한 게임 하나에 그치는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좋네요 자 그래도 이제는 또 앞을 내다보고 달려가야겠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이번 시즌 레종첼도 여러가지 앞으로 또 새롭게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딱 하나 하루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5일에 벌어질 순회닷코치 K-심 레이디스 종족체강전 2020 세 번째 시즌의 결승 테넌팀의 서지수 달인 보라추르미 그리고 토스팀의 보혜 애공 알바맨 아나 이 경기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볼 드라마를 만들어낼 팀 종족은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중계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소통도우미 퀸프라임 스카이 스카웨인드 캔심 리자고빙 그리고 게임연출 최덕규 도움 말씀에 태풍 이영환 해설위원팀의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저희는 결승 때 더욱더 멋진 경기 더욱더 감동적인 경기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